한국에서 낳고 자란 판다 푸바오. 제 뒤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년이면 중국을 떠나야 합니다. 최근 푸바오의 낯가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관련 얘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윤종 연암대 동물보호개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푸바오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날이 옵니다. 할부지 없이 요즘에 채혈도 안 한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졌어요. 푸바오가 아무래도 중국을 가는 걸 앞두고 낯가림이 심해졌다.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푸바오의 마음 상태 어떻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내년에 푸바오가 우리나라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낯선 상태에서 불안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육사가 새로 오면서 사육사가 더 친근하게 만들어주면서 안심하고 있고 할아버지 강철원 씨 사육사가 없으면 채혈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국 사육사가 낯설하지만 괜찮다 응원을 해주면서 지금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푸바오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자기 행동 변화나 움직임이나 사람들의 심리 상태들이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푸바오는 느끼고 있군요. 푸바오 여기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국내에서 낳고 자란 푸바오. 직접적으로 동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푸바오의 이름은 다들 아실 거거든요. 이모티콘도 너무 잘 팔리고 포토 에세이도 잘 팔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인기인데 푸바오가 이렇게 열풍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푸바오 인기 정말 대단하죠. 이모티콘 하루에 만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판다 푸바오 이모티콘을 이어 서점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푸바오를 또 앞세워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이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골드버튼 100만 구독자 돌파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 푸시 푸바오 열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 그 다음에 사육사 간의 교감, 소통, 어린 자견 때부터 성체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위안과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인기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도 구독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사육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워낙에 또 그런 동물보호나 동물 사육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사육사와의 관계 같은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든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잘 조성된 환경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육사의 유대관계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영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진실한 모습들이 우리 판다에게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푸바오가 귀여운 것도 있고 사육사께서 또 워낙에 잘 보살펴주시는 그런 덕도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푸바오 동생들 태어나서 한동안 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꼬무리들 조그마하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공개가 좀 됐었는데 한 이름을 좀 같이 짓자라고 해서 4만 건 정도가 응모가 됐고 지금 한 4개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들을 가졌었거든요. 에버란드에서는 이 4강으로 지금 현재 압축된 상태이고요. 오는 6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쌍둥이 이름은 링바오, 랑바오, 명랑한 보석들이라는 뜻이고요. 누이바오, 후이바오, 건강하고 지혜로운 보석들. 그러니까 링바오, 링바오, 옷고슬처럼 곱고 밝은 보물. 그다음에 판다 이름은 호보, 링바오, 롱바오, 영롱한 보석들. 쌍둥이의 판다 최종적인 이름은 이달 중 투표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링바오, 랑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 링바오, 링바오, 링바오. 다 상당히 귀엽고 보물 같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팬더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공개가 된 뒤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아직 언론에만 조금씩 공개되고 일반인은 공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그게 좀 가능할까요? 공개 시기는 100일 앞둔 쌍둥이 판다 공개는 언제쯤 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 언론에 첫 공개가 되었지만 일반 공개까지는 지금 좀 더 시일이 더 환경에 적응도 되고 안정이 되는 시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 쌍둥이 판다들은 당장 먼저 공개된다는 것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조금 더 있다가 적응 상태에 따라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곧 있으면 이름도 정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바오가 내년에 떠나잖아요. 중국으로. 왜 떠나야 하는 건가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으로 이제 푸바오가 떠나죠. 많은 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요. 아쉽지만 푸바오는 짝을 짝짓기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전 세계 총 2,400여 종이 마리가 남아있는데 멸종유기 판다 가임 기간이 1년에 딱 2에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다의 최대 서적성인 수잔성으로도 지진으로도 파괴가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짝짓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가족을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가임기가 이틀에서 3일밖에 없는 것이 저 판다고 판다의 최대 서적지인 수천성이 지진으로 인해서 좀 파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환을 해서 중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푸바오가 애초에 푸바오가 낳은 부모님 부모가 애초에 중국에서 데리고 왔던 거고 한국에서 나고 자란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다는 이제 천연기념일이다 보다 보니까 관리가 또 중국에서 또 그다음에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가임, 번식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랑감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걸치다 보니까 중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아니, 신랑감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신랑감 이미 좀 찾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프랑스에서 태어난 판다, 이 위안몽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혈통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판다입니까? 판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다들이 나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번에 중국으로 오는 것은 위안몽이라는 푸바오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신랑감 후보로서는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서 신랑감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아니, 그럼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베이징 새롭게 만들고 있는 기지로 간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베이징 판다 기지가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에버랜드에 푸바오가 갈 곳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기지 동물학대 위험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씩 잘 갖춰지면 중국이 지금 만들어지는 베이징 신설, 베이징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갈 곳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베이징의 새로운 집, 새 집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푸바오도 사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2020년에 태어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쌍둥이도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자연 번식을 판다가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2년 동안 8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인공 수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국에서는 12년간 새끼를 얻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판다는 자연 번식 두 차례 성공 건강도 하고 푸바오는 2020년 아이바오, 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 올해 쌍둥이 동생이 생겨서 또 번식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환경과 이것을 굉장히 잘 갖춰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번식의 또 성공의 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었죠. 뭔가 사육 환경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번식을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육 환경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있고요. 그다음에 사육사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계적 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도 번식이 상당히 어려운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치 우리 판다 푸바오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TV 프로그램에 사육사가 나온 거 보니까 둘이 눈이 자주 맞을 수 있도록 환경을 2, 3일 동안 잘 조성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자칫 우리 푸바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동물보호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판다 관람 에티켓 어떤 지정된 공간에 가서 보게 되면 에티켓 같은 걸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 직원 안내를 잘 따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볼 수 있을 때 판다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동물 소리를 지르거나 이름을 막 불러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람할 때 그 안전수칙과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규칙이나 에티켓 같은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소리를 지지 않는 거, 자극적인 행동이라든지 큰 동작을 보이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행동을 해주시고 동물원이나 가게 되면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내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수칙을 지켜나가면서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푸바오가 많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에 많이 가는데 근교뿐 아니라 전국에 동물원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한 곳으로 좀 쏠림이 있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수익적인 것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동물들의 어떤 서식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시각들이 일각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동물원 요즘 푸바오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푸바오가 없는 지역의 동물원 관람객 수가 사실 반투막 났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적자로 이어지기도 있고 동물 폐사, 사회적 관리 제한, 악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개인들이 가서 외면하지 마시고 다른 동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찾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푸바오 가기 전까지 많이 예뻐해 주시고 다른 동물도 관심을 가져서 제2의 제3의 푸바오가 또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종 연함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